퇴근중 뭐 여기서 별거 없네 컨셉증이 얼굴좋 퇴근중 먹고사긴 힘들지 원래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박사님 망 주석이 겪은 망령을 퇴마해 주지 석사 믿음이 폭발을 하는 거지 그래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? 권당 천만 원이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. 강도렘은 어떻게 해요? 사람 아닌 것들. 쫓아내거나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대화를 하거나. 울러가라! 뭐야 너. 내봐! 뭘 없어! 그 누구만 있으면 우리 개천바닥 뜰 수 있는 거죠. 근데 하필 칠성검 칼잡이가 나타난 거지. 원래 요런 놈들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야? 아아악!